미 증권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북가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이른바 디젤 배기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사기극을 벌였고 미국 투자자들을 속여왔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좀 정리해드립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폭스바겐과 마틴 빈터코른 전 폭스바겐 회장을 제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빈터코른 전 회장이 미국 회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한 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젤 스캔들은 이 폭스바겐이 지난 2015년 9월 1070만대에 달하는 디젤 차량에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던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폭스바겐의 고위경영진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미국서 생산한 50만대 이상의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미국 시장에서 이 채권과 자산 유동화 증권 약 130억 달러 이상을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을 숨긴 뒤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수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는 지정입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SEC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소장에 결함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 독일의 폭스바겐이 미국 포드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을 발표했는데요. 양사가 오는 2022년부터 상업연팬과 중형 픽업트럭을 내놓을 계획을 밝힌 바이지만 이번 소송과 맞물려 양사의 협업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